미래엔 중3 구미중 도성중 2과 본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27번 문장이 토르 put a hair on his wife's head and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까지 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수 오브 이발디 였어요. 선수 오브 이발디가 보내준 3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토르을 위한 선물 이었습니다. 뭐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딘을 위한 건 이발디가 선수 오브 이발디 아들들이 오딘에게 선물한 것은 The present wa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던 창 이었다. 요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 The present 대신 확대했구요.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두번째 선물은 커다란 배인데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천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였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The second treasure was for prey. Prey를 위한 거였다. 선생님 자꾸 뭐 present라는데 The first treasure 정확한 명칭은 treasure죠. present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The third treasure was for tall. 그래서 third treasure는 이제 로키가 원래 이제 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죠. 머리카락 골든 헤어. flowing beautiful golden hair.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머리가 됐으니까 다 이제 로키가 로키가 토르한테 약속했던 건 여기서 이루어졌어. 이제 브로크 차례죠. 자 그래서 28번 쭉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봐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형광펜 칠할 거다. It was now Broke's turn to show the God's his gift. 그래서 이 장소 얘기하겠구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숫자가 생각나죠. 1에서 이 부분에 1,2,3,4,5 생각나구요. 그래서 이제는 Broke의 순서였다. 뭐 하기 위한 신들에게 그의 선물들 His, Broke's Broke의 선물들을 보여주기 위한 차례가 되었단 얘기구요. 뭐 턴에 다양한 뜻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Broke 대신 왔겠죠. Broke gave Odin a golden arm ring that produced eight more gold rings every 9th night. 그래서 그가 주었다. Odin에게 무엇을? 황금으로 된 팔찌네요. arm ring이니까. 팔에 뭐 이렇게 팔에 끼우는 반지 같은 거. 커다란 고리 같은 거에요. 관계사 나왔습니다. That produced eight more gold rings. 8개의 추가적인 금으로 된 링들을 뭐마다 every eight night. 그래서 매 아홉 번째 밤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 arm ring을 팔에 딱 차고 있으면 이제 되고 잠시만. 팔에 차고 있으면 이제 이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기처럼 추가적인 골드 링이 더 생기는데 뭐마다 9일마다 플러스 플러스 arm ring이 되는 숫자적인 개념 9일마다 8개가 더 게다가 이게 그냥 arm ring이 아니고 골드 잖아요. 골드 그렇죠? 골드 링스 그러니까 막 이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죠. 이자 붙는 것 같네. 이자 붙는 것 같은 거 그래서 희가 누구 대신 왔냐라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That 뭐 브레저스 CJ 여기에 CJ 여기에 CJ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Every day. 그 다음에 9th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roke then gave prey a pig. it could pull his carriage faster than any horse. broke는 그런 다음 prey에게 돼지를 주었네요. 그 돼지는 뭐 할 수 있었다. 끌 수 있었다. prey의 마찰을 더 빠르게 그 어떤 다른 말보다. 자 여기에 조금 응용 문제가 나갈 만한 게 좀 보입니다. 그 뭐 된의 다양한 의미는 간단하게 살펴볼 게 있구요. it에 대한 얘기 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faster than any horse 라는 거. 요게 지금 현재 형태상 비교급이죠. 비교급 표현입니다. 그쵸. 비교급 표현인데 근데 정작 전달하는 내용은 최상급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해석해보면 뭐 그 돼지가 끌 수 있었는데 prey의 마찰을 어떻게 더 빠르게 누구보다 더 빠르게 그 어떤 다른 말보다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더 빠르게 돼지가 끌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돼지가 가장 빠르게 끌 수 있었다는 내용이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사실은 요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어피그하고 잇하고 사실 요거 지금 일리과의 주요 문법을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또 미리 생각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비교급 표현인데 최상급이니까 최상급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구요. 그 다음에 31번 문장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Toru. 여기 마이가 누구인지. 나의 세번째 보물은 당신을 위한 거요, Toru. Said Broke. Broke가 말했구요. This is the hammer. 이건 해머입니다. 명니르. 명니르라는 해머에요. Which you will love.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엄청 사랑하게 될 거에요. If you throw it. 만약 Toru 네가 그것을 던지게 된다면 It will always come back to you. 그게 항상 너에게 되돌아올 거에요. Moreover 게다가 Nothing can ever break it. 그 어떤 것도 그 명니르를 부서트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설의 망치 명니르가 이제 Broke가 Toru한테 선물한 treasure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구요. 내용이 miss죠. miss. 신화. 이렇게 여기서는 음 뭐 음 뭐 이거 1, 2과의 주요 문법이구요. 여기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 if의 뜻이 두 가지 중에서 그거니까 이 형태 이렇게 되있고 그 다음에 moreover 뜻이 게다가죠 게다가 뭔가 추가할 때 쓰는 거. Nothing can ever break it. 요런 내용.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네요. 이렇게 28번부터 31번까지 브로크의 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이 과에 분명히 다양한 잇을 구분하라는 게 나올 텐데 이번에 이 잇은 뭐냐. 이번에 이 잇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 말은 잇과 바꿔 쓸 수 없고 그래서 이 비인칭 주어는 뭐 날씨가 어떻다. 시간이 몇시다. 뭐 무슨 요일이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잇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분명히 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잇을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잇 잘 알죠. 뭐 i 그래서 첫 번째 잇은 뭐였다. 인칭 대명사 왜 이래. 타자가 이상하네요. 에이 참네. 글자가 다 잘리노. 그 다음에 내 차례였다. it was my turn. 내 차례는 차례인데 뭐 하기 위한 to ride bike. 그 자전거를 차기, 타기 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였다. 비인칭 주어죠. 이렇게 한글이 지금 잘리고 있네요. 이제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배운 거 뭐 중에서 뭐 가져오진 주어네요. 그 자전거 타는 것은 쉬웠다. 그래서 가져오. 공통점. 비인칭 주어와 공통점. 요거는 뭐 요건 대시로 바꿔 쓰려면 바꿔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배웠네요. 뭐 이런 거 배웠네요. it is we that are finest smith. 바로 우리에요. 가장 훌륭한 뭐 대장장이들은 it that 강조고문이죠. 마찬가지 이 it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없고 이 세 녀석이 전부 다 바꿔 쓸 수 없는 거. 남아있는 건 뭐 가 목적어라든지 이런 거 남아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it에 대한 얘기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구요. 뭐냐.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비인칭 주어라는 거. it was now. 이제는 broke의 차례였다. 뭐 하기 위한 to show. 사조.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보여주다인데 얘 붙어서 보여주기 위한 차례.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챙기시구요. turn to show. 보여줄 차례. 이렇게 되겠죠. 신들에게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왔고 그래서 뭐 his gifts 먼저 땡기면 the gods는 to the gods가 될 거구요. 이렇게 전치사 to 붙여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turn의 다양한 뜻 중에 여기서는 차례 라는 뜻이죠. 저 앞에 보면 턴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바뀌다 변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23번에. 바뀌다 변하다니까 change가 되구요.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구요. 차례 순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턴에 다양한 의미 챙겨두시구요. 그 다음에 block 대신 왔죠. B라고 써도 되겠죠. block가 gave 주었다. 사형식으로 처리했네요. 에게가 먼저 나왔습니다. Odin에게. 그래서 요분 사형식이 되는 거구요. gold arm ring을 주었다. 이제 gold arm ring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위치되고. 그 다음에 주격이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gave와 같이 시제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gave 쳐다보고 produced가 과거 형태로 나온거죠. 주격 관계사 뒤에 나온 동사가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과거니까 크게 produce에 s 붙이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그렇구요. 생략할 수는 없다. 그래서 produced는 created라든지 made로 바꿨어도 되겠죠. made나 created. created. 그래서 9일마다 every 9th 9th 마다. 매번 아홉 번째 밤마다 8 more gold rings를 produce 때 만들어 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어 골드 압링이야. 한개야 한개. 첫날에는 한개인데. 그러면 뭐 9일 지나고 나면 총 9개가 되어 있겠죠. 또 9일 지나면 거기에 또 해서 뭐 며칠 뒤에 몇 개가 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구요. 더하기 8씩 하면 되니까. 원래 있는 개수에 더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구요. 그 다음에. every는 for로 바꿔쓰거나 all로 바꿔쓸 수 있겠죠. for ninth night, all ninth night, every ninth night. 매번 아홉 번째 밤마다. 그 다음에 이제 ninth 같은 게 스펠링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원래 뭐 9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e를 빼고 th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 e가 사라지고요. th 붙인다는 거. 그래서 스펠링 주의하세요. 그래서 설명했고요. 첫 번째 트레저입니다. 그 다음에 broke then. then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after that의 뜻이죠. after that. 그런 다음. broke는 그런 다음. 뭐 한 다음에 he gave 뭐 여기다 F 붙이면 됐네요. after he gave all the gold arm ring. 대신에 then 맞구요. 준 다음에 gave 주었다. 계속해서 사형식입니다. 애게를 프레이에게 돼지를 주었다. 돼지 한말 줬네요. 어우 신기. 웃기겠죠. 돼지. 근데 돼지가 보통 돼지가 아니에요. 더 피 그 대신 왔구요. 그래서 얘는 인칭 대명사. 더 피 그 대신 왔다. 더 피 굿 풀. 돼지가 끌 수 있었다. 프레이. 이 히스는 프레이라니까 F 써주시면 되겠구요. 프레이의 캐리지를 마찰을 faster than any horse.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더 빠르게 끌을 수 있었다. 엄청 빠르게 끌고 다닐 수 있었다. 초강력 엔진을 선물한 것 같은 뭐 그런 거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요 부분 요 부분 여기에 쉼표 처리하구요. 그렇다면 여기 쉼표로 바뀌면 이 있 대신에 쉼표만 따라서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and the pig could appear 이런 식으로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를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구요. broke then gave player pick 쉼표 which could pull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그는 뭐 사람 아니니까 위치가 와줘야 되겠죠. 쉼표하고 which and it could pull 그 다음에 faster than any horse 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빠르게 라는 뜻이니까 요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better than any horse 가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더 빠르게 라는 뜻이구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 뭐 우리말로 먼저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얘를 영어로 하면 더 fastest of all horses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되는 거죠. fastest of all horses 이렇게 해도 이것도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펜을 안 불렀네. 펜을 좀 불러내고요. 자 여기에 이제 faster than any horse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여기엔 반드시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단수명사 근데 the fastest of 쓰면 오브 뒤에는 무슨 명사 반드시 복수명사 써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제 더 p could pull his carriage the fastest of all horses 구요. faster than any 를 썼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무슨 명사가 된다? 반드시 단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꼭 챙겨주세요. faster than any horses 복수명사 쓰면 절대 안 돼요. 이 자리에 horses 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토르 나의 세번째 보물은 토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뭐 it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인칭된 명사 it으로 it is the hammer this is the hammer 명리르 뭐 동격 같은 거 보이고요. 이것은 망치 명리르 입니다. 그 다음에 which you will love 망치는 망치는 그리고 당신은 그 망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요. 뭐 요거 심표하고 관계대명사로서 나온 위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that 같은 거 안된다. 목적격이지만 뭐도 안된다. 생략도 안된다. 계속 적용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절대로 it이 있으면 안되는데 근데 여기에 위치가 아니고 end가 만약에 있다 치면 그러면 여긴 거꾸로 반드시 다시 it이 나타나줘야 돼요. end로 바뀌면 여기에 it이 있어야 됩니다. and you will love it 여기에 end냐 위치냐에 따라서 좀비를 때려 잡을 거냐 아니면 목적어가 나타나야 될 거냐 달라지니까 위치냐 end냐에 따라서 좀비 때려 잡을 거냐 말 거냐 라는 거 잘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 네가 그것을 던진다면 버르장머리 문법이죠. will love 안되구요. if you throw it the hammer will 여기는 will 넣어줘야죠. 주절이니까 주절이니까 그것이 항상 돌아올 것이다. 다시 너에게 아무리 던져도 되돌아온 부메랑 같은 그런 묘음이 이르네요. moreover 뜻은 게다가였죠. nothing can ever break it. 그 어떤 것도 명의를 부술 수는 없다. 자 moreover 같은 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besides the 말고 besides 뭐 뭐 옆에니까 besides 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 addition 도 있죠. 그 다음에 additionally 도 있구요. ok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뭔가 첨언이라 했습니다. 추가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접속부사 ok 이렇게 되었네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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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